마음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비용의 공간 이 계단이 백살게라 이 계단이 백살게라 이 계단이 백살게라 이 계단이 백살게라 법어사역 5분 쪽으로 나와서 마을버스 버스 타는 곳으로 갑니다 법어사역 5분 걸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이 계단은 대뿐 아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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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들리나요? 3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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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나무. 4 나무. 4 나무. 4 나무. 4 나무. 4 나무.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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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. 또 다리랑 나왔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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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